자, 부등식의 해가 a부터 b 사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알파부터 베타 사이일 때 두 근의 합을 고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식을 좀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하기에 앞서서 범위를 좀 따져봅시다. x의 로그 2분의 1의 x 승, 이거 지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4x 세제곱보다 크다. 그럼 첫 번째, 지금 x가 진수 자리에 있죠? 진수 자리에 있으면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됐을 때, 왜냐하면 로그는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x값에 따라서. 즉, 위에 있다는 이 로그라는 숫자 자체가 실수를 실수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밑은 어때요? x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두 번째 x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지수 단원에서 우린 이미 배웠습니다. 지수가 확장되면 밑의 범위는 축소된다. 기억이 안 나면 반드시 다시 돌아가서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고 오세요. 자, 그럼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지수에 있는 똑같은 밑을 가진 로그를 취하겠죠. 로그 2분의 1, 로그 2분의 1. 근데 밑이 1보다 작은 로그를 취하면 실제로는 그게 음수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다시 감소 함수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대소관계는 바뀝니다. 자, 이거 버립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죠. 이거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렇게 되면 로그 2분의 1의 2분의 1의 x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요. 여기 지금 곱하게 되어 있으니까 좀 떨어뜨릴까요? 로그 2분의 1의 4. 더하기 로그 2분의 1의 x 세제곱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는 3로그 2분의 1의 x가 되겠죠. 자, 시간 한 번 더 써볼게요. 정리를 좀 다시 한 번 해보면 자, 로그 2분의 1의 x 전체의 제곱이 마이너스 2 플러스 3로그 2분의 1의 x 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치환하겠죠. 치환을 할 겁니다. 로그 2분의 1의 x를 알파로 치환하겠습니다. 알파 아니고 t로 치환하겠습니다. t 자, 그럼 t 제곱이 마이너스 2 플러스 3t 보다 작다고요? 넘기면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그러므로 t의 범위는 이거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니까 1보다 크고 2보다는 작다. 바로 나오죠. 자, 그럼 t가 뭐였습니까? 로그 2분의 1의 x였죠. 로그 2분의 1의 x였어요. 그러면 1은 로그 2분의 1의 2분의 1 2는요? 로그 2분의 1의 4분의 1이죠. 그렇죠? 로그 대 2분의 1을 날릴 때는 당연히 대수관계가 어떻게 돼요? 바뀌고 바뀌죠. 그래서 x는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4분의 2잖아요. 그래서 4분의 얼마다? 4분의 3이 되는 거죠. 1.iffe context가 1-2 Andrew H. Joachim 6th Mość 6th Noel H. Seule 222 Hasło ノ